가보도록 하죠 한군데 더 있나? 없죠? 차례대로 읽어보죠 오! 어? 아, 저거 잘 모르겠다 자기가 아니다 저거가 아니다 가벼운 곳에서 이곳에서 이쁘게 만들어 아이템으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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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대로 노출 아니다 It was easy enough to hack his console gain access to the restricted files Most of it was garbage propaganda, spy reports just plain rambling bullshit really But there was one thing one name that stood out amongst all the others Dr. Stanislaus Braun I knew of Braun's work of course He was a celebrity in his day Voltec's sorcerer scientist his peers and all of his technological wizardry But it was in Voltec 101 that night in the O.S.E.R.S. office I first learned of Braun's involvement in Voltec social preservation program and his work on something called GEC The Garden of Eden creation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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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about GEC It was ago Don't lose code It was nothing short of a miracle Terraforming module It's a potential life to catopizing But the only thing action was not a reality it was actually distributed a big wave of civil war It would be built It's what you said 그 계획에 도착해 보면서 바울의 이름을 찾은 권리에 도착해 보던 위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이 계획은 이땠에 도착했고, 그 계획은 도착했고,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인가 보네? 브라운이라는 실마리를 찾아낸거죠 볼트 112로 떠났대요 볼트 11으로 떠났다네요 이건 볼트 들어가기 전에 일찌 같아요 음 It's time to go The project was in trouble befor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Progress has come to a halt both because our recalculations have gotten us nowhere and because the mutant attacks occur several times a day I regret that it has come to this I know that if I leave our work may come to an end Madison has never been on the best of terms with the brotherhood 아내의 아내는 아내가 나를 낳으면서 죽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볼트 101으로 들어갔던 거네요 생각보면 굉장히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 아버지 내가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자 볼트 112로 그 발걸음을 돌려보도록 하죠 아 이거 뭐야? 볼트 정보를 다 받아왔었는데 여긴 없구나 자 저기를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네 큰 길을 따라가는게 가장 좋죠 어 죽여 그래요? 뭐 이미 근데 다 죽였으니까 어쩔수 없죠 뭐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트 시스템 오프 어? 한방에 안 죽었네?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트 시스템 오프 저런건 윤태프로브 유니온에서 있던 버그말고는 다른 버그는 걸려본적이 별로 없는데 자 저장하만 더 하구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겠네요 예비군 예비군 라이플이었나? 총이름이야? 예비군의 라이플 유니크에요 야 근데 댐지가 왜 이따구냐? 아 뭐 내가 총 스킬이 지금 90 인데 ㅋㅋㅋㅋ 어차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이청이 가장 재밌..생긴게 참 재밌게 생겼어 못.. 개멋쏘죠 레일웨이 라이플 음? 저기 야호가 있는데? 다트 한방 쏴줄구요 또 딴 데 있나? 어차피 다트 한방 맞으면 여긴 느릇느릇하게 오기 때문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버프도 좋은 야호가이고기 희생자가 이미 있구나 저게 곰이 변해서 저렇게 된거라고 들었어요 곰이 변해서? 다 죽었네 애들 야호가이한테 다 당했나 보네 몇명이 죽은거야? 야호가이 한마리한테 자세 그러니까 다트 총을 가지고 다니니 쯧쯧쯧 네 명이 죽었어 야호가이 한마리한테 네 명이 죽었어 음 음 다트 하나 좀 고칠까? 얼레? 아 아 미니노코드 있네 저 미니노크가 몰럭 미니노크가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다가 일단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갑자기 재밌는게 이게 그랬던거 같은데 여기다가 넣고 저걸 멀리서 총으로 쏘면은 저게 터졌던거 같은데 저장한번 하구요 터실려나 아 제대로 좀 제발 아 이렇게는 안터지네 한번만 더 좀 가까이서 쏴볼까 어차피 로드할거니까 오호호호호호 야 씨 터지는커녕 날라가잖아 터 터 터지는커녕 터 수렁 칠 bird 칠 가 네 일본 어 우리 CI mechanics 터지는 개불 하나도 안터지는 건가 안터져 안터져 술탄을 해도 안터져 저거.. 저게.. 동요가 있지 않나? 저 노래로? 돌고 빙글빙글 돌아가며 너도 나도 돌고 인... 한 베냐면 야챙은 지고 야챙은 흥글흥글 나도 따라 돌고 위...이런...이런 내용은 아니었나? 어어 으음 그렇구나 어우 뭐야 아 아 야 너 혼날라고 야 왜 그랬어 어어 한 방 더 으음 그래여 쓰으으음 구급품에서 혈액팩에 좀 먹구여 3개 정도 먹었고 저게 범죄자의 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로봇 이라고 알고 있어요 뇌를 처리장처로 쓴거에요 인간의 뇌를 어... 무슨일이야? 아... 나 죽여야겠다고? 어디서... 어디서... 주셔도 모르고 어허! 화대 맞췄는데? 예... 예... 쇼트 오브 샷건 갖고 있는거 같은데? 맞죠? 쇼트 오브 샷건 웃긴 놈들이네 여기도 인카운터 지역이구나 흡수 하... 하... 흡수 자... 야... 야... 왜 이거밖에 안되지? 오일X2 의사에 있는 버전 의사에 있는 버전 80%에요 아, 81% 자, 응신 아, 저걸 어디서만 들어봤나 했더니 게임하면서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보니까 게임 노래로도 있을거에요 저게 저장하구요 이거 되게 많네 뭐가 이거 로봇들 지역인가? 저것도 로봇 같은데? 정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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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만 근접전의 황제야 내함에서 생각나는건 그, 뭐야, 누배 그거잖아요. 그 뒤에서 잖아요 그 과학 문명 과학 과학도시 예아 매드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매드님이 되게 나이가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생 아니었나 매드님도 그쵸 아니 저 절적신님도 내가 중학생으로 알고 있어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거의 지금 다 오지 않았나? 다 왔는데 여긴데? 여기에요 다 왔어요 이곳이에요 하지만 그랑 들어가진 않을거에요 주변에 뭐가 있냐 사삿이 살피고 무어라도 하나 주석었겠으면 눈 두 눈 크게 뜨고 다 주석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ㅏ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ARNING WARNING 아아아아아아아아아 BAC SYSTEM ACTIVATED BAC SYSTEM OFF BAC SYSTEM BAC 뭔가 돌 같은 걸로 택친 것 같은데 죽었어 아 뭐야 이리 뭐 있는데 뭐야뭐야 뭐 야호가에도 있어요? 야 이 뭔데서 구지고 어어! 자 쟤도 죽이구요 저 뒤에 뭐있는데 그나저나 일단 야호가의 고기부터 주워오자 야호가의 고기는 맛도 좋고 버프도 좋고 영향도 좋고 최고의 하지만 방사능이 많은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센트리봇 저 전갈이었구나 센트리봇이 이쯤에 있었는데 아 여기다 야! 왜 0%야! 왜 0%지? 왜 0%지? 얼레? 얼레? 어이 왜 0%야 어어? 뭔가 이상해 됐다 됐다 전신 일단 피해요 자기를 5% 음 ää에에에에 모총, 모총 유력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 니 dessas 날리는 거 마라就是說 죽어라 미사일도 있겠고 주는건 많은데 참 상대하기 싫은 야 에너지 왜이렇게 안차냐? 3개나 먹었는데 초당 일찍 차서 그런가? 초당 일찍 차서 그런가? 뭐 또 있는거 같은데? 도더지인가? 도더지 여기있나? 어디야? 어디서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도더지 괜찮아요 이제 총알 뭐 쓸거 많아가지고 상관없어요 갑자기 대범해진대로 대범 대범 모두 도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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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가방 어 일단 뒤질건 싹 다 뒤져보구요 총기암 중공군총 매그넘 아 뚫어빵뭐야 일단 좀 버려야될거같아요 아 이제 쟤때문에 안되네 일단 죽이고 어 아 그냥 몸통싸도 한방에 죽을거라고 생각해서 몸통쌌는데 한방에 안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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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픈형 관절용으로 하기는 너무 아깝고 자 아까 채..채가나 참 어뒀지? 오늘의 제 조건 아우 깜짝이야 바트 시스템 아프 바트 시스템 아프 바트 시스템 아프 바트 시스템 아프 볼트 112 그니까 이런 일반적인 그냥 자동차 수리소 정비센터 안에 지하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니 야 깔끔하네? 야 여긴 정말 깔끔한데? 자 저장하구요 자 볼트 112 아버지를 찾아 자 여기 이 뼈는 왜 여기서 죽었지? 이 뼈는 뭐지? 저 뼈는 어쩌다 죽은거지? 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나? 아무도 지금 시체가 없어요 위에 그 황무진 있던 거 말고 황무진 있던 거 말고 얘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는 처음 시체인데 얘는 아마도 얘는 아마도 얘는 아마도 볼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거 같아요 자 잠시만요